클라이밍 오면 보통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도손도 놀러 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알려주고 이렇게 그냥 서로 서로 도와줘요? 뒤에서 막 얘기해주더라고 오른쪽 오른쪽 나 귀 너무 여유로워 보이더라고 그렇게 쉬는 게 이렇게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면 대회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요? 이 정도면 충분히 아 진짜요 진짜요 근데 윤미 씨도 얼굴이 확 폈어요 지금 아 이 정도면 안색이에요 좋으면서 무슨 상상님 이 정도 못 보셨죠? 거의 처음 오신 분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아 진짜요? 네 왜냐면 나 쌍둥이 키웠잖아 이렇게 한 명씩 안고 다녔거든 한 손에 한 명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힘이 웬만큼 있어요 웬만한 여성들보다 애들이 울면서 안 떨어지면 얘를 던질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구력이 생겨요 어떻게든 매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치? 얜 세 명이잖아요 나 5년에 한 번씩 나가지고 좀 이제 좀 풀어지면 다시 생기고 그래서 나는 한 쪽이 더 강하네 오른손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딱 껴가지고 잘생긴 청각들 앞에서 그냥 애 얘기 났는데 아하하하하하 ller